뼈도 방어대는 당중앙의 뜨락과 잇따아있는 동예 반문의 전척이지이며 솜초서 군인들은 저국수호의 맨 앞장에 서있는 문전 보초병이라고 하시며 명령의 길에서 생사고락을 감기하는 동지의 천으로 굳게 믿어 내세워주시는 경량인 최고 사령관 동지 조국수호의 맨 앞장에 서있는 문전 보초병이라고 하시며 큰아큼 영광과 행복을 나눠주시는 경량인 최고 사령관 동 경량인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그리 없인 못살아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나라색 민평론 요소 신랑론 요소 신랑론 요소 신랑론 요소 경량인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경량인 최고 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